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최근 소폭 반등했습니다. 이번 주 NBS 결과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4개 여론조사 기간이 2주마다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소폭 상승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바로 보겠습니다. 32% 부정평가가 63%로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2주 전에 직전 조사보다는 긍정이 4%포인트 올라갔고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들이 30%대 초반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 오늘 용어 많이 사용하네요. 또 심리적인 위기감 너무 떨어졌잖아요. 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은 확실히 극도의 공포감이죠. 이러다가 정말 윤석열 정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은 그래서 결집하는 겁니까? 그렇죠. 70대 이상 대구경부에서 결집했을 수가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도 이거 당까지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집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신, 백일 완전히 태도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도 살짝, 살짝 좀 바뀌었다고 바뀌려고 하는 그런 태도 변화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 대대적인 물갈이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부속실 설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인적 세신은 아니고 인적 강화, 전문용어로는 마사지.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좀 인적 세신 하라고 그랬더니 홍보라인만 정리한 거 아니에요? 홍보수석만 규칙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장센을 강화했다. 정말 우리가 신데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신데릴라 이야기대로 이 사람의 성격 자체를 사실은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런데 화장법을 바꾸는 거죠. 이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미장센 효과. 그렇군요. 포장하는, 아니 똑같은 선물도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막무가내로. 왜냐하면 마케팅에서는 똑같은 상품인데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거든요. 포장을 이렇게, 어?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알겠습니다. 이야, 그 얘기 재밌네요. 본질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겉모습만 바꿔가지고 어쨌든 일시적으로 지금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좀 신뢰를 얻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아까 따따따따봉 보내달라니까는 정말 우리 지지자들, 우리 또 애청자분들께서 따따따따봉을 엄청 보내고 계세요. 우리 뉴스토마토 50만 돌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따따라따따따따따따따봉 네, 여기 받아라 배추도사. 받아라 예따따따따봉. 최고입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알러뷰. 네, 뭐 아무데나 알러뷰야 이분은. 자,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보수 결집한 것 같고요. 60대, 70대에서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TK하고 PK에서 상승세가 이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정평가 이것도 63% 뭐, 60% 넘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꼭 그렇게 본질적으로 뭔가 평가 자체가 바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텐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긍정평가도 매우 잘하고 있다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 정도고 그다음에 반대로 부정평가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인기 초반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틀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어쨌든 결집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중도층 결집을 사실은 좀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수 결집이야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핵심은 결국 중도적인 사람들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쨌든 분석을 해보면 중도층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중도층은 아직 미동도 안 하죠. 미동도 안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중도층은 완전히 대통령의 태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통합으로 가고 협치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죠. 살짝이라도. 김진표 국회의장... 계속 무시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 태도가... 우리 말을 좀 들어주는 것 같아요. 워낙 지지원이 내려가니까 침배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뀌고 있으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건의를 받아서 제안을 받아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경호 범위를 확대했잖아요. 이건 잘한 거죠. 좋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진짜 평산마을도 좀 그래요. 그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도 법과 원칙이 있다라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까? 그렇게 한 것도 지지율에 보탬이 되는 거죠. 중도층은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경제 열심히 일 잘하고 인사도 좀 국민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걸 반영하는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통합에 노력하는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중요한 건요. 야당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평가. 그럴 때 중도층도 움직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노형의 뉴스 인사에 대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멋진 배추도사 모시고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배춧값이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회비 일정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을 통해 유출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계속된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친인척 관련된 검증을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이 사실은 임명이 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수처에서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유였대요. 그런데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너무 계속되니까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특별감찰관도 임명은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워낙 비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특별감찰관이 없었다고 해서 김정숙 논란이 김정숙 여사 논란이 지금처럼 김건희 여사 논란만큼이나 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비리와 의혹의 온상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이건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이 부속식을 설치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 의혹이 지금 대선 때부터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이제는 임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대통령실의 사측 채용과 사측 발주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문서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해명을 하면 되죠. 아무런 관련이 없다든지 또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등장만 해도 지금 상당히 논란과 부정적으로 연결돼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제는 받아들이지도 못할 조언은 안 하겠습니다. 부속실 아무리 얘기해봐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본인, 본인이 판단하는 것.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아주 잘해서 지지율이 한 50% 이상 올라가면 살짝 조금이라도 더 이 문제가 그래도 좀 가라앉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거죠. 자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빨리 이 팬카페는 어떻게든 처리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폭로했던 윤핵관의 수사 압력 문제. 사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당대표를 축출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에 움직였다라고 하는 의심이 핵심인 거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그러죠. 네,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가. 이 얘기가 나오고 JTBC 등을 기점으로 하는 보도가 여러 개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권한 남용, 공권력 사유와 이거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내부 충질하는 거에 불과한 거다. 이건 단순히 해프닝 아니겠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볼 일이 아니죠. 그렇게 볼 일이 아닌 것이 지금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중도층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 영답자를 대상으로 물어보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윤핵관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순만 이준석 전 대표고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물어보면 이준석 전 대표도 책임이 많다라는 한답니까? 그렇죠. 나오는데 왜 이럴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태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시장하고 난 이후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말 그대로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고 지원하지 않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눈밖에 난 거야. 이미. 그리고 윤리위에서는 정치적 의도 성격이 아주 강하게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식되는 윤리위의 결정에 쓰고 그 이후에는 바로 또 따봉 이 문자를 통해서 바로 이준석 쳐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고된 수준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경찰에서 기소받은 성상납 의혹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요? 정권의 영향을 안 받는다? 그걸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법원도 왜 빨리 지금 결정을 가처분신청에 대한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전지 가처분신청 결정을 못 내리고 있겠어요? 물론 이제 법적인 설명을 합니다. 여기 법조인도 계시니까 이게 본안소송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내용을 더 검토해야 된다. 이건 누가 봐도 척 봐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인용인지 기각인지. 그렇다면 이건 미루는 건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용 결정이 나오든 그러면 인용이 나와서 비대위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죠. 아니 내부총장 따봉 이게 왔는데 못 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문제에게는 안 된다. 그렇죠. 계속 이 문제는 지금 끊임없는 파장으로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약간 완화되거나 가라앉는 정도 수준일 뿐 계속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내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요? 내내 계속될까요? 그럼요. 아니 그게 얼마만큼 전면에 부각되느냐 아니면 조금 가라앉아 있느냐 아니면 뒷전으로 밀려느냐의 차이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이라도 화해해야 된다. 대통령이 대표를 좀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말만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이런 말하면서 좀 화해의 제시서를 보내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가처분 얘기도 좀 전에 하셨습니다마는 법원의 판단이 늦어질수록 사실은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건 인용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가처분에서 얻을 이익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현상을 유지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처분에서 인용되는 거였는데 원래가. 그런데 현상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고착화되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건 왜냐하면 윤리위 결정부터 비대위로 가고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의 자리가 날아간 거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선택과 당원의 선택을 동시에 받았거든요. 이건 부당한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이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런데 법원에서 이것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당과 관련된 사유는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판사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죠. 집권 여당이 지켜보고 있죠. 사법부가 지켜보고 있죠. 이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소식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더불어민주당이 비대위 체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이 되기 때문이죠.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 둘이 좀 엇비슷하단 말이에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의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 여야 구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의 전 있다. 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우리가 역대 볼 수 없었던 정말 치열한 대전쟁. 저는 2차 대전보다도 더 불꽃 튀는 대결이라고 해요. 윤석열 이재명이에요. 아하, 윤석열 대 이재명으로 시즌2가 되는 거야? 대선이. 아니, 시즌3야. 시즌1은 대선, 시즌2는 지방선거, 세 번째가 이번 대첩이에요. 저는 이 대첩이 1차적으로는 총선까지 가고 총선 이후에 4차 대전. 그 다음에 그 다음 대선에 5차 대전. 저는 5차 대전까지 간다. 5차 대전까지 계속해서 윤대 2는 붙는 겁니까? 갈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총선에서 또 다음 대선에 직접 붙는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과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대결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중도층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유권자층이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그리고 진보층은 치열한 대결.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법 대결도 있어요. 왜? 이재명 의원은 이제 사법적 리스크.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리스크. 왜냐하면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당한 수사예요? 보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는 저는 또 하나는 배우자 리스크. 이거는 이제 차원은 달라요.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비슷하게 또 대첩이야. 배배 대첩이야, 배우자.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또 이재명 당대표 된다면 그러면 스타일 대전.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제 설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된 다음에 사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기소라도 되면 당직 정지 된다. 이런 지금 당헌이 그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아니죠. 거의 바뀌었잖아요. 80조 사망으로. 그러니까 사망에서 모든 당무위원에서 판단한다.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거지. 실제 1항은 그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조항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바뀔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재명 의원에게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치 공세가 되면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저는 그 조항이 바뀔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이니까 결국 6명 대첩은 저는 트와이스 아시죠. 걸그룹. 트와이스에 사사사. 사사사. 이걸로 기결이 된다. 그게 뭐죠. 왜냐하면 이거는 양쪽 다 중요해요. 이재명 의원도. 왜 이제 당대표가 되면 당이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네 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인사. 두 번째는 수사. 인사 수사. 검사. 검사. 마지막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여사. 여사.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금 시간 없으니까 30일 쌀게. 한동훈 법무장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비판이 계속 일고 있어요. 검수 덜박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런 것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가지고 원상복귀시킨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검수 원박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민주당에서 탄핵도 해야 된다. 해임권이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조치가 이어지게 되면 또 좀 지각변동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대결이에요. 대결이에요. 전쟁 속에 이 내용이 핵심 테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뭐냐면 육명대첩의 핵심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검수완박 대 검수원복의 대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이번 대전의 핵심 안고로 들어가는 거죠. 아, 일본 말을 해요. 핵심 내용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대전이니까. 계속 대전입니다. 이것도 내내 총선 때 다음 대선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또 우리 배종찬 소장의 해안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